자 다시 방은 열었고 포키하러 갑시다 무기 랜덤무기 전설무기 사야되요 뭐가 나올지 나도 모르지 좋은거 나오면 그거 쓰는거야 제발 좋은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여기있지 돈들어왔구나 돈들어왔어 이제 팔수있다 야 왜 24원밖에 안해 무기 3개짜리 있었는데 창고좀 봐야겠다 유원 그래 이런걸 팔아야지 자 45 15 14 15 17 19 196 4개 4개만 더 있으면 4번 뽑아볼 수 있는데 자 별 2개짜리 3번 뽑아볼게요 별 2개짜리가 싸잖아 그치 이거 3번 뽑아볼게요 아 별 3개짜리 뽑을까 하 구우락살자씨 한 번 더 억제자세네 제발 좋은거 좀 주세요 그래도 이거 한 번 써볼까 마이어럭은 너무하잖아 강타피에 아무것도 쓸게 없는데 난 망했어 자 주세요 자 주세요 아멘